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상당히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편견과 선입견은 미국의 주류 언론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오늘 아마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장문의 글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마어마한 지면을 여러분들 화려해 가지고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을 또 한국의 신문들이 다 받을 겁니다. 받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제 주한미군의 지위라든지 또 주둔 비용 부담하고 관련돼서도 한국인들에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호감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는 미국인 입장에서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후보에게 덮어 씌워지는 주류 언론들의 그런 공세라는 부분을 조금 비껴가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아마 세계인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인상적인 게 딴 게 아니고 이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유시에 참여하신 분이 경찰로 하여금 그렇게 사람이 이제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호책에서 그렇게 실탄이 발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리가 한 130m 정도가 떨어진 거리인데 요즘에 여러분 총들이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 거 하니까 바로 대통령의 귀를 서치는 그런 일촉적발의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바로 인근에 있던 또 그런 시민이 한 번 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130m 거리에서 8발을 쐈으니까 경호체계에서도 상당히 이번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적 수환이 뛰어난 일론 머스크 과거의 트위터 엑스를 운영하는 오나 테슬라 오나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호실 다 문책해야 된다고 지붕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경찰에 알렸는데 불구하고 허점이 여러분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이번에 참 많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것도 아니고 예고된 것도 아니고 계획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라는 직책을 떠나가지고 한 인간이 얼마만큼 담담하고 담대하게 이름대로 위기 상황을 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준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프로라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본의 총탄을 맞아가지고 피가 여러분들 낭자한 상황에서도 청중을 의식하고 파이팅을 외친 걸 보게 되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귓가에 이런 피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이름도 자신을 옮기려고 하는 경호원들에게 조금 제지를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스처를 쓰지 않습니까 파이팅을 한 세 번 정도 외쳤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멘탈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강한 겁니다 지도자의 멘탈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멘탈도 강해야 되고 동시에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여러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진태에 대한 여러분들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 여러분들 이 극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보여준 그런 태도 자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은 그에 대해서 호불호나 지지 그다음에 불지지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인상을 준 거죠 130m 떨어진 그런 거린데도 불구하고 거의 뭡니까 관역을 이렇게 맞추는 걸 보게 되면 총이 어마어마하게 요즘에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성능이 좋은데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이제 젊은 저격범이 이렇게 있는 게 찍힌 거지 않습니까 찍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참 정말 천운이 이름 따라가지고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잠시 각도를 돌린 거죠 각도를 돌린 바로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총알이 날아가는 그런 흔적을 남긴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정면으로 이렇게 그대로 봤으면 그대로 관통을 했을 것 같거든 적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돌면서 뭐죠 귀를 솟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런 상황이었고 참 이런 위기 상황을 그래서 아마 많은 그런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않은 분들도 저 양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프로다운 냄무를 절대 잃지 않고 그렇게 이제 상황을 장악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반나절 만에 300km를 이동한 데서 이제 부축 없이 전용기를 내려오는 뭐 이런 데는 다 정치적인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지층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런 언급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원들의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카메어맨들에게 미국은 총기 소유가 이제 자유로우니까 이런 참 위험하죠 이런 상황이 아무리 경호를 잘한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참 이런 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덕실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과정에서 스타들도 나오고 역시 실력인 이런 기자들이 이번에도 이제 빛을 발휘하네요 퓰리처상을 한 번 받았던 기자분이 이 장면을 잡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수십억짜리 홍보 효과를 갖고 있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의 역사적 한 장이 될 이 사진 그러니까 사건도 영웅을 만드는 거죠 퓰리처상 수상자가 찍었다 이게 이런 구도 잡은 거라는 게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샷들을 눌렀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미국에 성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검정색 흰색 붉은색 아주 선명한 그런 상처 부위에서 나온 피가 흐르는 광경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늘은 아주 짙푸른 그런 푸른색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아마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걸 100% 활용하겠죠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도 부상을 시키고 영웅이란 이런 이미지도 부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부상시킬 것이고 100마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칸에 사진이 엄청난 여러분들 그냥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지사 세웅지마 전화위복 이런 표현처럼 이번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마 이번에 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큰 힘이 된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시의 현장에 피격당한 직후에 찍힌 사진 한 장이 대선 구도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귀에 총을 맞아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 트럼프 후보가 비밀 경호국 요원들에 둘러싸인 채 오른손으로 주먹을 불꺽 들어올리는 이 사진이다 겨련하고 굳센 표정의 트럼프 뒤에는 배경으로 성조기가 나벗기고 있다 트럼프가 사고 직후 무대에서 물러나기 직전에 찍힌 것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 한 장이 수만자의 여러분들 글기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의 한숨을 제공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동시에 기획한 것은 전혀 아니겠지만 도널 트럼프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서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데 큰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미국인들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역시 내 판단이 옳았다 이런 확신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소위 지도자의 위기 극복 위기 관리하고 관련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뛰어난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총격전에 두 명이나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비밀경호국하고 경찰 사이에 서로 어떤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이 좀 소홀히 했던 것 같네요 소홀히 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사건은 일어난 것이고 역사의 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해서 가고 나면 추모야 하겠지만 더 다음에 스토리는 없는 거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